자 마지막 무대입니다.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무대인데요. 네 찬양에 맞춰서 난타를 치면서 공연을 꾸며봤다고 하는데요.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의 자비가 내려와 뮤직 스타트! 헤이 호! 할렐루야 내려와 나는 없는 에이 원 주의 자비하심 에이 원 주의 은혜로 에이 원 나는 영원히 주로 주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에이 원 에이 원 에이 원 에이 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리 Hey home Hey home 주의 자비하심 Hey home 주의 그대로 Hey home 나는 영원히 죽을 수리 우리가 날 앞에 우리 암석을 흘릴 때 정말 주의한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기쁨의 별이 되었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우리에게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Hey home Hey home Hey home Hey home Hey Hey 주님을 우리에게 살려주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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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함 먼저 주님을 우리에게 살려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